충남도의 수건 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이 기재부 타당성 제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타당성 제조사에서는 충남도는 경제성 평가 수치를 2배 이상 끌어올려 좋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기재부 실무진의 경제성과 지역균형 발전 점수, 정책성 종합평가에서 0.49점을 받아 기준인 0.5 미만으로 타당성 부족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 점수에서부터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존과 활용이라는 생태공원임에도 안정성 평가에서조차 낙제점을 받아 충청권 홀대와 더불어 기재부 평가위에 전문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